신성통상, 하나에너지, 락앤락, 모두 최근 공개 매수에 실패한 상장사들입니다. 공개 매수는 자발적 상장 폐지 시 진행되는데, 기업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개 매수가 소액주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선 코스피는 대주주 지분 95%, 코스닥은 9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공개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최근 3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도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신성통상 주가는 2021년 4,480원까지 올랐지만 반토막인 2,300원을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순 자산인 3,136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공개 매수 제시가가 주주가 당초 매수한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위기와 관련 소액주주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느끼는 심정들은 울며 겨자먹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서 내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항력도 없고 한국회계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들이 가치평가에 있어서 검증 절차, 적정성 검사라고 할까요? 적정한 죄에 대한 소심을 말해서 시험 점수 채점하듯이 채점이 필요하니까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 관련 규제를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 규제를 강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많이 받는 데다가 이렇게 더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더 어려울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보호도 없고 소액주주들의 요구만 계속 커지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하는 거다. 미국은 창업자에 대해서 10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창업자는 주식이 한 주만 있어도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상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개 매수 가격 산정 기준이 바뀔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3개월 평균으로 했다. 그게 지금 봐서는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일부러 수주를 안 하거나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아예 그냥 전체 주식에 대한 평균으로 한다든지. 해외의 경우 2013년 글로벌 IT 기업 델사의 상장 폐지에 반대한 주주들이 공개 매수가의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개 매수 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장도 상장 폐지도 주주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당국의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berg 아멘